대호가의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. 엄마랑 얽혀있는 사람들 아주 서로 부딪히고 얽혀서 공렬하게 만들 거예요. 도대체 뭘 어떻게 안 되는 거야? 아무리 너여도 내 일에 방해된다면 가차 없을 거야. 태화일보 김혁경 기자입니다. 이정혁 대표는 여자랑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. 어머니가 버린 일이죠. 조강채 회장과 김혁 회장이 손잡았어요. 그 둘이 집은 합치면 어르신들 의결권으로는 부족해요.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. 감사합니다.